내가 조명을 비춰 줄 거잖아. 쟤한테 비춰달라 그래. 야, 조명을 비춰봐. 야, 비춰도 안 보인다, 야. 아직 몰라요. 여기가, 여기야. 조명이 너무 약한데? 앞에, 앞에 놓고 있는 거 혹시 언제 사는가 봐. 발만 보이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정석. 정석을 바로 올 거야.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밖에서? 아예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카메라 안에 비춰봐 어디라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무섭다. 저기 옆에 비춰봐.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네. 그리고 너네 얼굴 할 때 날아갈 텐데. 조금만 더. 그건 제가 조절해 볼게요. 아니 이 정도면 돼. 이거는 누가 눈치. 저기 저 가방에 들어가면 좋은데. 사이즈가 안 들어가면. 아 이거 조금만 더 켜 조금만. 어무 안 보인다. 됐다. 이거 높이면 나중에 너네 얼굴 비추면 너무 날아갈 텐데. 주니씨 가방에 놨자. 왜 이래. 야 야 야 야. 여기 여기 비춰봐. 여기 비춰봐. 저기 여기 비춰봐. 이게 피디가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보여요. 너네 얼굴을 찍히는 게 더 중요해. 아 이거 나와야지. 저쪽에서 안 보여. 그러면 주니오빠를 찍을 때 제가 조명을 주니오빠한테 갖다 대면 오빠가 찍어요. 어 그러면 되잖아. 3명씩 1명씩 찍을? 아니 셀카 찍을 때는 이렇게 하고. 셀카 찍을 때는 이거는 상관없어. 얘 셀카 찍을 때는 우리가 받을 거야. 아휴 가자. 이거 주니씨 가방에 넣어줘 이렇게. 이 재료. 이게 뭔디? 사짓. 그 건강 규칙. 원인의 사건들 계시고요. 그 청소분들, 친척분들. 뭐 초상권이 걸리지 않는 분들의 사건들은 상관없습니다. 그걸 올려주시면. 뭐 빌내소는 그거를 가지고. 네. 저걸 합니다. 그 비신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건강 규칙. 건강 규칙? 아 그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내 거 그렇게 안 커. 여기는 화곡동이 아니라 여기는 용마공원이라고요. 여기는 중랑구에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안에 뭐가 잘 들어있어가지고. 거기 뭐 사진 찍을 것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 비치지 마봐. 지금.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한지 상태가요. 한지욱씨의 다리에 5cm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카메라가. 여러분들은 암흑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한지욱씨 허벅지에서 5cm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션 하러 갑니다. 너무 추워. 야 그거 찍어 봐봐. 찍어 봐봐. 찍어 봐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여기구요. 여기에 가서. 에일리언과 셀카 로봇과 셀카를 찍어야 됩니다. 가자. 지금 이거 밑에 형광복 이렇게 내려놓은 걸로 봐서는. 깨밉이는 거예요. 안 무섭네 뭐 하나도. egar 로봇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 Lun desired system.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Negativevis까 으으으으으으 아이이까ывает 아이씨 SKY기세요. 죽어! ciel 간장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과 셀카 로봇ỉ 캥쌀çu Imag소 그리고だけ組인 드라마!! 아 깜짝이야 뭐야 누구 차 개 있잖아 개 있는 걸 어떻게 찍어 저거 아니야? 저거? 저 사진? 에? 에? 하지 말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이게 에일리언이야? 로봇과 셀카 그럼 로봇은 이거네 이거잖아 에일리언이 어디 있어? 에일리언은 여기 어딘가에 있나보다 똑같은 데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사진기를 꺼낼게 조심하세요 여기다 뭘 집어넣는거야 아이씨 아니 이렇게 찍으면 하나도 안 보섭잖아 여기 있으면 한 건 없나? 네 테이크어 픽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찍어야? 셀카 찍어야 돼 아니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조명을? 조명을 우리 쪽으로 비춰야지 그래서 로봇하고 같이 나와야 돼 조명을.. 야 바보야 그렇지 우리 셋이 같이 나와야 돼 셋이 같이 나와야 되니까 조명 키우면 안 돼 얘네가 우리 그거 한다고 그랬어 힌트 안 준다고 그니까 야 봐봐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셋이 다 나오지 그러면 네가 조명이니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저게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니까 얼굴만 가까이 모으고 하나 둘 왜 안 찍혀? 왜 안 찍혀? 어떻게 했나? 야 이게 어떻게 찍혀? 야 이게 로봇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셀카면 아 그럼 조명을 더 키울 수밖에 없겠어? 조명 키워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로봇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그니까 우리가 딱 이것만 해줘 저기 뭐야 셀카 찍을 때만 응 로봇이 쪽으로 셀카 조명을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카 찍을 때만 조명을 좀 근데 우리 얼굴도 다 나와야 돼 간다 야 성균아 너는 어떻게든 얼굴이 나오게 좀 더 돌려봐 아니 저 저거 조명 좀 다 찍는다 하나 둘 겁나 클릭하고 있는데 안 돼 하나 둘 하나 둘 너는 어떻게 안 나와 로봇이 안 나와 이게 어쩔 수 없이 키워 더 키워야 돼 여기에 달라붙여서 찍어야 돼 여기에 달라붙여서 찍어야겠어요 뒤로 더 붙어서 아 개 무서워 진짜 이거 응 우리의 다 붙어 기대면 안 될 것 같아 머릿이 드럽게 안 찍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이거 시청자가 인정해줘 나 사진 왜 이러냐 느낌 있는데요 나 사진 왜 이러냐 어쨌든 로봇은 다 나왔어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자 로봇과 우리 세 사람의 얼굴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우리 셋과 로봇의 모습 다 나왔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은 거 얘기 아 저 위에 뭐 있다 강아진가 아 저거 우리 놀리려고 저러는거지 어 저거 제작진이지 1,2호는 어디있지 오케이 인정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오늘 저거 방송인데 그 뭐냐면 이런식이 되더라구요 어떻게냐면 이런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령사진이 되요 이런식으로 이래서 공포특징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플이 이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미션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으아이씨 하지마 장난치지마 일부러 그러지마 진짜 짜증나니까 일부러 그러지마 일부러 놀래키고 그러지마 엘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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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본인의 사진이나 친척의 친구 사진 이런거 초상품과 관계없는 사진을 인앤아웃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인에서 최군이 그걸 가지고 저희 지금 엘리언이 어디있어 이 안에 어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기 제작진이 들어간거야 제작진이 저기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놀리려고 일부러 제작진이 들어갔어 나 진짜 때릴거야 나 진짜 때릴거야 나 세게 때릴거야 어쨌든 이거 지금 저희는 어플을 직접 사용하는데 최고는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됩니다 올라가야되나 진짜 저 뒤쪽에 있나봐 왜냐면 여기서 누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거든 저기 저기서 찍고있네 저 빨갛잖아 저기서 찍고있는거야 그럼 저리로 올라가? 네 허중입니다 가보자 안 무서워집니다 아이씨 조명 얼굴 이리로 갈 수가 없는데 조명을 얼굴로 하라고? 얼굴로 하지마 이리로 갈 수가 없어 아 얼굴로 하시는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지말라는게 많아 어디로 가야지 엘리언이 원숭이 힌트는 어디서 받아요? 원숭이 힌트는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언 사진까지 찍으면 제작진이 원숭이 힌트를 주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마네킹이지? 에이? 아 되게 무서워 큰 가운데 어딘데 이런게 있어 돌아가서 들어가 봅시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엘리언이 어떻게 있어? 엘리언이 어떻게 있어? 찾아 들어가야되나봐 일단 저 안쪽에서 사진을 사람이 누가 장난을 치는걸로 봐서는 아 이쪽 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 가야되나보다 저 뒤쪽으로? 응 응 응 조심히 나가 조심히 야 이거 시청자가 보기엔 이게 귀신거야 그따야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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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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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 진짜 이거 이런게 이런거 아닌거 아니야? 야 조희야 너 쓰레인지 찾냐고 일로와 야 여기 여자가 있다 오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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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이야? 에일리언 사진찍자 에일리언이야? 야 하 지구인같이 안생겼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사진을 좀 눈코입이 나오게 찍어가지고요 예 저기에 올려주셔야 돼요 인에나우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셔야지 인에서 그걸 가지고 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로버트가 저기 있으니까 에일리언도 이 근처 어디 있을거야 뭐 멀리까지는 안 갈거야 아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먼저 1분이었으니까 여기서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에일리언 찾고 있는데 없는데 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위가 어디야 돌아서 들어가야죠 가자 지구야 나도 걸고 싶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명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누군가? 누군가 아닌 바이킹이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아 그냥 해적들인가 어우 진짜 홍수야 야 카메라가 완전 무섭게 나와 야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야 이거 로봇이야? 이것도 로봇이네 에잉 올라가야 되나봐 어디로 올라가? 일로? 에이 가봐 가봐 살살 얘기해 살살 가봐 가봐 지우 먼저 올라가 야 다른거 찍는거 아니지 지금 안 보여 지우 다리를 골라가 아 진짜? 지우 다리를 골라갈 텐데 안 보여 야 불을 불줘 지휘야! 저거 시작하면! 제가 뒤에 가야겠어요? 저거 제작진이야 비쳐봐x3 저거 100% 제작진이야 보이지 않아요 저거 제작진이야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다녀? 제작진은? 우리 A1형 연습을 했겠지 그래 2층에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서화 눈기나 뭐 이렇게 제작진이야 어 여기있다 거기있다 야 우리 좀 비춰줘 안전하게 올라가게 그래 야강봉이 있네 여기로 가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야야 뭐가 자꾸 걸려 야야 여기 2층은 아니야? 2층은 아닌 거 같아? 이 안쪽에 지금 제작진이 있어 이 안쪽에 제작진이 있으니까 이쪽인 거 같아 네? 다리 이게 뭐야? 아 아프리구나 자 들어가 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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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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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팔을 이게 내 팔을 계속 건드렸어 하지말라고 이게 내 팔을 계속 건드렸어 미안해 미안 내가 화내려고 한게 아니 근데 반바지 입고 치마 입고 이런데 이런데를 걸어가라고 그래 아 진짜 너무한다 아이씨 아이씨 야 여윤이는 이거를 제작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이거 무덤이다 어? 야 이거 무덤이야 에이씨 아니야 아 이거 무덤이야 아 이거 무덤이야 아 이거 무덤이야 사람이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여윤이는 어디 있어 저거 무붙적거리는다 저기 저거 무붙적거리는다 저기다 저거 일부러 놀래킨다고 저런 거야 까붓는다 니네들 이미 걸렸어 니네 그렇게 걸려서는 놀래지 않아 이게 에일리언이에요? 여깄다 에일리언 아 이거 원숭이 인형이다 어? 야 얘 우리 그냥 퀸서 없이 찾았다 빨리 씻었어 야 이거 원숭이 인형 원숭이다 원숭이다 아 진짜 드럽게 무섭게 생겼네 이거 원숭이 인형을 찾으면 뭐하라고 그랬죠? 사진 찍어야지 아니 원숭이 인형을 찾으면 저거 하는 거잖아 건강교칙 건강교칙 실행이야? 아니 쓸데없는 거 얘 아니 건강교칙 실행이야 우리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에일리언이라 못했어요 에일리언 빨리 해 그럼 아니 일단 원숭이는 찾았으니까 우리 에일리언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저게 좀 봐봐 저쪽이랑 좀 아니야 여기 원숭이 인형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은 알지 건강교칙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래 빨리 그거 하지 아니 어차피 원숭이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에일리언하고 사진 찍고 우리는 원숭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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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원숭이 인형을 만나 건강교칙 실행 그러니까 원숭이 인형을 만났잖아 만나 그 자리에서 원숭이와 함께가 아니라 원숭이를 만나 건강교칙 실행 그럼 만났으니까 우리가 에일리언 찾고 건강교칙을 하자고 여기서 하고 가세요 그럼 여기서 해? 응 하자 건강교칙이 뭐였지 우리? 진짜 이거 하네 지금 나의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지금 느끼는 감정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눈 코 입이 나온 사진을 거기에 인앤아웃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최군이 건강교칙 아니 건강교칙이 된다 그 미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얼굴 눈 코 입이 나온 사진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본인 정신이시면 친구 얼굴이라든가 정말 저작권이 상관없는 그런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키워줘 그것 좀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박사님 됐죠? 네 이 원숭이 인형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체력 소모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또 5단계를 당하나? 아니 근데 뭐 난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단 덜 무서워 자 여러분 저희 건강교칙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교칙 첫 번째 뭐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다 한 사람씩 다 안 해도 되잖아 그림 어디다 그려요? 아 거기 있다가? 그려 그러면 지우가 그려 무슨 그림 그리는 거야? 지우의 그림숨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루엣 보세요 여러분 심읍네 어? 내 손이 가려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느끼는 감정을요 기분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리 발목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 여러분들이 다리에 가시가 바뀌었어 사진을 찍어서 그치? 다리에 가시가 바뀌었어 뭐야? 자 지우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리에 가시가 계속 바뀌었어 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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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너무 산속을 걸어오느라 다리에 가시가 바뀐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건강교칙 두 번째 뭐죠?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도록 소리 지르기 아 그래서 지금 룸 저 뭐야 저 안쪽에서 인해서 소리 지르는 게 낫구나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네 4 4 6 호흡법이라고 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고 네 내쉬고 합니다 시작 뭐라고? 4초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고 끝이에요 제가 시작 끝 끝 끝 끝 그리고 오케임넷이 오케임넷의 만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임넷이 잡아놓은 카메라 화면입니다, 앵글입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차아... 편집하면서, 어? 심지어 고탈 자세는 나무자세라고요. 다리를 벌리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 옆에 올리세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옆에. 아, 이거? 올리고 이제, 네. 아, 보기가 엄청 멀어. 그 다음에? 근데 또, 원래 이렇게 맨발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붙이는 자세인데, 신발 때문에 못합니다. 아, 그래? 네,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네,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합장을 한 후. 합장을 한 후. 네, 아유, 예, 집중하십시오. 합장을 하고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올린다. 쭉쭉!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쭉. 이렇게 하고. 합장을 하고.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끝. 해완하. leaf. 참내, 야 이렇게 보이는 게 없는데도 어,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어, 얘기를 하고 있어? 일리언 어디 있을까? 종관 아니구요. 여기 용마랜드라고요. 종 téramaan 고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에일리언 찾아가야 됩니다. 아, 지금 다리에 엄청나게 뭐가 붙어요. 딱 나요. 어휴. 우리 거. 자, 이제부터 다시 어두워질 거예요. 아, 눈부셔. 그러니까 저희 인앤아웃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진 눈, 코, 입이 나오게 해가지고 좀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예 안 보여. 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여러분들 보이는 게 있는 걸로. 됐습니다. 뭐가 간지럽고 막. 사례가 미치겠다. 네, 지우님 안 나왔어요. 지우님은 우리 셋이 해야 더 무섭다고. 아, 나를. 얘네들이 바보야. 자기네들이 우리 무섭게 한다고 막 덜컥거리고 이러면 내가 드리고. 아, 이거 확실히 무덤이야. 이거 무덤이야. 봐봐. 너 조명 붙여봐. 이거 무덤이야. 조명 붙여봐. 지우야, 가까이 가서 붙여야지. 그렇지. 봐봐. 그냥 땅에서 어느 순간 올라가. 그리고 저 끝에 보면 툭 타고 떨어지잖아. 이거 무덤이야. 그러니까 이게 산중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아. 근데 이제 관리를 후손들이 안 하면 이게 버려지다가 나중에 이게 통평.